1분 튼튼 건강! 오늘도 저와 함께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하실 동작은요. 매끈하고 날씬한 허벅지 앞쪽 라인을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저처럼 양쪽 무릎을 꿇고 앉으실 거고요. 양쪽 다리, 무릎 사이 간격은 내 주먹 하나 들어갈 만큼 당겨주시면 좋습니다. 앉아서 시작하실 거고요. 허리를 곧게 세운 채로 그대로 허리 라인을 움직이지 않고 허벅지 앞쪽 힘 이용해서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듯이 일어나실 거에요. 다시 앉으실 때도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바닥과 수직으로 그대로 고관절 접어서 내려가시면 되고요. 다시 위로 업! 올라왔을 때는 복부랑 허벅지가 바닥과 수직까지 다시 그대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게 쉬우신 분들은요. 어깨 운동도 같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양손에 팩트병이나 아령 같은 거 들어도 괜찮고 맨손도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올라가면서 같이 일어났을 때 쭉쭉 길어지게 다시 한번 삽다옵니다. 다시 한번 삽다옵니다. 다시 한번 삽다옵니다. 이제entalабот República